안녕하세요 바른 시큐리티입니다. 오늘은 로드맥스나 키어로 제품 구매를 처음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나 LG, 국내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가 핸드폰에 모두 깔려 있는데요. 이 어플을 찾으셔서 터치를 하시면 상단 부분에 검색창 보이시죠. 검색창 여기에 베스트 맵을 베스트 맵 최고의 지도죠. 베스트 맵을 입력해 주신 다음 아래쪽 좌판 오른쪽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돋보기 모양 X 표시 아래쪽에 돋보기 모양 이거를 눌러주시면 해당 어플이 검색이 될 거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열기 버튼이 보이는데 이게 다운로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설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설치 버튼 눌러서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바탕화면에 베스트 맵이라는 어플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다운받으신 어플을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첫 화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회원 가입 버튼 보이시죠. 회원 가입 자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서 자 전체 약간 동의 전체 약간의 동의 이 버튼 누르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은 개인 법인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개인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실 거는 뭐 이름 뭐 핸드폰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가 전부니까요. 뭐 크게 어려우신 거 없으실 거예요. 자 이름 홍길동 자 인증 번호 요청 자 이 인증 번호를 요청하실 때 본인 핸드폰 번호가 아니면 다른 번호로 문자가 가요. 그래서 꼭 본인 핸드폰으로 해주시고요. 자 위에 메시지가 왔죠. 자 999-816 귀찮으신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땡겨서 최근에 왔던 메시지를 보셔도 돼요. 자 저는 999-816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아이디는 최소 8글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뭐 대소문자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저는 뭐 1397, 1397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중복 확인 꼭 눌러주시고요. 네 사용 가능한 아이디네요. 자 패스워드는 최소 6글자만 하시면 됩니다. 6글자 뭐 아래쪽에는 8글자로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워낙 보안관리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 이메일은 선택사항이세요. 뭐 중요한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이메일 써주시고 뭐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회원가입 버튼 보이시죠. 회원가입 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자 방금 만든 아이디 비번을 통해서 로그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디 비번 썼고 자 로그인 자동 로그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말기를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단말기까지 있으신 분들은 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줄 3개에 끄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메뉴 버튼이거든요. 현황 위에 줄 3개 상병이죠. 네 이거 누르시고 여기 단말기 관리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단말기 관리 이 단말기 관리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신 제품에 일련번호와 시리얼 넘버를 통해서 제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닉네임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일련번호는 구매하신 제품에 박스나 단말기에 있는 일련번호 6자리 숫자 누르시고 시리얼 넘버까지 입력해 주시면 입력하시고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단말기 추가까지 완료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등록까지만 하면은 제품 사용 준비가 다 끝나고요. 잘 안 되는 게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바른 시큐리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